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도 행사님과구나. 덕배야! 덕배야! 어떡해. 대충이 어딨어. 덕배야. 대충이 끝났네. 우주 일로와. 우주야 넌 가지마. 우주야 넌 가지마. 우주야 넌 가지마. 대충이 끝났어. 오케이. 덕배야. 덕배야. 우주야 나는. 우주야. 우주야 우주야. 우주야 날씨가 안들을 examiner. 행성아. 행성. 태안에 있는 부분도 qualité. 도착해. 행성! 일로와! 빨리와! 뭐..뭐 보고 짖는거야? 일로와 행성! 빨리와! 돌! 행성아 돌! 행성아 돌 돌! 돌! 돌이라고! 돌 돌! 애비! 덕배야 다 놀았어? 응. 덕배야 다 놀았어? 덕배야 괜찮아? 덕배 괜찮아? 덕배 만족했니? 덕배 달린다. 덕배 달린다. 이제 방치한.. 어떤 사람이 얘 보고 자꾸 덕배라고. 얘 주인 어딨냐고 그사람도 얘 주인 찾던데? 주인은 이제 얘 방치한 법을 받아야죠. 이거 씻기고 목욕하고. 가끔 강아지들 연못에 빠지기도 하나요? 얘들은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런 애들 있구나. 리트리브는 물을 막 들어가야 돼. 귀여워. 해요? 행성 이리와! 다행이다. 이리와 kid. 순이구오기 snd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